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핫딜은 HP 2022 빅터스 15 게이밍 랩탑입니다. i5-12450H CPU와 256GB의 저장장치, 8GB의 메모리와 RTX 3050 그래픽에 15인치형 FHD급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인텔 PC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까지 더해져서 67만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현금 최저가 보다 14% 이상인 11만원가량 더 저렴하네요. 여기에 무이자 할부는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입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대략적인 스펙 중에서 지포스 3050 그래픽이 장착된 게 눈에 띕니다. 같은 3,000번대 그래픽이라고 해도 데스크탑용과 노트북용 지포스 그래픽의 성능 차이는 있는데요. 3050이 장착되긴 했다만 그래도 노트북에서는 3070 정도는 돼야 게임할만 날 거예요. 그래도 60만원대에서 3050이라도 장착된 거면 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CPU도 이전 세대인 12세대 CPU로 아쉽지 않은 성능을 발휘해 주겠고요. 70W의 배터리는 고속충전을 지원해서 30분 만에 50%를 충전한다고 하네요. 뱅앤올룹슨 튜닝으로 사운드도 신경을 썼습니다. C타입 단자는 HDMI 단자와 함께 외부 모니터 2대까지 확장이 가능하겠고요. 자판 배열이 유난히 깔끔해 보이는데 숫자 패드도 지원해서 업무용이나 학생용으로도 적합해 보입니다. 3050이긴 하다만 그래도 60만원대의 겜트북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8기가짜리 메모리라도 하나 더 달아주시면 좀 더 쾌적해질 거예요. 할인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어서 필요하신 분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다음날이 국경일같이 휴일이어도 배송됩니다.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라 밤 12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